좋습니다 이번에 해볼 영상은 먼지의 리얼스타일 팔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요정도 되는데요 대충 보십시오 아 이거 다 하려면은 10시간으로 또 모자랄 것 같은데 개수 맞춰봐야 되지 가격 검색 해야되지 자 메모장을 하나 켜가지고요 하나하나 진전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나 좀 들어볼까요 강아지 부서 꾸러기 팬츠 거래 기록자 여 7 심연의 운율 22 가나다라마바사 아 일곱 글자 밖에 안왔어 아직 아 이제 일곱 글자인가 심쿠 안되서 심플 화이트 12 어둠의 소악마 무기 3 어둠의 소악마 신발 3 함버로사 신발 전시로 하하 아 사네 사네 아 우라노스 아우라산 우울하다 사마 아 우울하다 좋다 씨 우울하다 이그니스 아직도 이응이네 아 이걸 차라리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14 15 16 17 18 1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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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 15 15 15 15 15 17 24 25 16 20 20 30 30 3 3 풀이 좋습니다 화가 난다 얼굴 3 5 4 5 다행인 것 같은데 흑백영화 코스영 3 다 됐어 다 됐어 음 이번엔 먼치바버거니마이치 검은파도삼 아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골드의풀하고 생명의 물 각종 등등등은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리 안경 7 디즌라벨들 디즌라벨들 패스하도록 헤어포폼이 무결 무결 헤어포폼 한개는 별의 전원 5 아 전원아니다 별의 전령 5 별의 전원 3 빛의 가호 빛의 가호 5 산들 헤어포폼 7 햇살 여우 꼬리 1 햇살 햇살 여우 모자 1 와 그 호루라기도 팔 수 있네 호루라기 1 여기에 담가봐 5 나머지 모르겠어 요정돈가 음 개수를 한번 파악해볼까요 개수 파악을 한번 해볼까요 하지말고 개수 파악 말도 안되나요 아 너무 많은데 총 3,201개 아 가격 개선은 어떻게 하냐 아 미쳤네 가격 개선이 하이라이트인거 같은데 이거 아 경배장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야 내가 보기에는 아 이렇게 해도 되겠다 다 보이는구나 안보이는? 아 다 보이네 됐어 자 수정 0점 1 파즈 0.25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플 0.25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비 아 꽃비 왜이렇게 비싸요 꽃비 얼마에요 아 2억 5천 3억 꽃비가 뭔데 왜 비싼거에요 근데 꽃비 다 스라벨도 단종되면 비싸지는건가 갖고 있을걸 그랬나 다 판거 같은데 중간에 0.0 망토 망토라 그런가 신발은 거의 그대로인데 노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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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노녹 노녹 무슨 옥인가요 이거 뭔가요 노녹 검색하면 안나옵니다 아 눈구들 검색하면 안나옵니다 녹옥이었구만 녹옥이었구만 둥그리안결 오해 오정갑시다 그냥 멋진 토끼 와 뭐야 6억이나 해 팔리네 개똥상했구만 유효기압 얼마나 했어 아 이제 반했는데 수호 날개 0.32 아 3.2 스포티 0.275 와 이거는 더 비싸네 이거는 0.9네 가격차이 왜이렇게 심하냐 아 심지어 잘 팔렸네 최근에 1억대도 야 이거 얼마 안될줄 알고 갈았던거 같은데 아 뭐야 3억대 팔렸다고 최근에 아니 나 이거 내가 팔았는데 다 7천만원 6천만원에 팔았는데 왜 2억이 됐어요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다 팔았는데 아니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2억이 됐냐 아니 나 이거 10몇개인가 있었단 말이야 10개 정도 있었던거 같은데 아 얼마 안하네 잘 안올라갈거 같군 하고서 정리해못해 수술하구만 우울하다 아 우울하구만 아 계속 이것만 검색할라하니까 우울해지는구만 힘들어졌봤네 다르다 슬크엔 0.18 후라이 와 후라이 머리 2억이야 아 5천만원인가 나 이거 한 10개인가 있었는데 아 후라이 존버했어야 됐네 아 4.5에도 팔렸잖아 최근에 와 이 후라이 머리 아 열몇개 있었는데 아 존버했어야지 후라이 머리 개떡상했는데 아 팔아먹었네 아 아깝구만 야 처음에 천만원인가 그랬거든 처음에 천만원인가 그랬는데 야 개떡상했네 다 됐어 다 됐습니다 계산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해야되죠 아 야 이거 다시 거꾸로 하려면 언제 하냐 이거 0.3이고요 0.21이고요 엑셀로 계산하면은 바로 끝날 수 있겠지만은 너무 금방 끝나서 안 되니까 7.7 0.03 9.5 0.5 0.18 0.16 0.6 0.4 2 0.24 140 400 400 땡 아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군요 아 그리어 다 했군 이제 계산만 남았어 라스트 라운드로군 0.3 0.21 0.45 0.2 0.3 0.3 0.75 0.6 316.178 더하기 0.9 6 0.6 0.24 140 4 4 4 4 4 4 3.24 2억 야 3,201개 거든요 총 평균 1.38 평균 1.388 총 수량 3,201개고요 판매 금액은 현재가 기준 4,443억 음 아 이거요 두 번은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